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합타임 아직은 120만 요정 오윤혜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돼요 맞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으로 계속해서 어제는 11분 그제는 몇 분 이렇게 계속 질환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무주에서 세계 젠버리 대회 하는데 맞아요 전세계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청소년들이 네 근데 포기하고 서울로 막 올라오는 너무 더워서 거기서도 온열 질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밖에서 또 일까지 하시면 얼마나 힘들지 건강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아 이거 무주가 아니고 세만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주에서 세계 젠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입니까 신부님 타임머신 필요합니다 40년 더 전이네요 40년도 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네 인증했습니다 제가 본 뉴스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북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양파남 얘기하셨잖아요 양파남 이동반시에 이어가지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데 충북인 뉴스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의 수행 차량이 지난 7월 15일에 오전 7시 40분에 충북도청 출입 차단기를 지나 어디론가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출입 기록과 브리핑 자료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7시 40분에 도청을 떠나서 2시간 정도 자택에 머물다가 오전 10시쯤 계산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택에 2시간 정도 머물면서 환복을 했다고 충북도 일부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옷 갈아입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 또 sns를 하셨더라고요 8시 59분에 sns 하셨어요 자 폭우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라블라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불일치하죠 그러면서 자 괴산으로 당일에 오송이 아닌 자기 땅에 있는 괴산으로 먼저 간 것도 그렇고 전날 재난대응 3단계 때 뭐 했습니까 또 충북에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네 만찬 하셨어요 만찬 했어요 상대방이 또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수두룩한데 자기가 사과는 지금 하기는 커녕 충북도 이 충북인 뉴스의 기자님이시죠 여기에도 출연하셨던 김남균 기자 김남균 기자님 충북인 뉴스를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남균 기자님 sns를 보니까 어제 충북 충청북도와 저희 충북인 뉴스를 상당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조차 다른 언론사 기자를 통해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충북도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사가 문제였는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자 김영환 지사가 오송 지하참사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충북인 뉴스는 산 같은 진실 강 같은 정의를 향해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가 보기에 김남균 기자나 충북인 뉴스가 굉장히 미울 것 같긴 해요 그날 이게 처음에 그날 15일날 시간대별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충북에서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충북도에서 도청에서 그날 아침 06시 20분 점검회의하고 06시 40분 대책회의를 하고 07시 40분 도청 출입 차단기상 바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8시 59분에 sns를 하고 9시 44분에 오송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시에 괴산으로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그 중간에 7시 반에 김영환 지사의 부인이 sns를 하십니다 전훈주 씨가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 집 침수됐다 괴산 그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너무 걱정이 되셨나 보네요 그래서 펜션 어디 2층으로 대피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처음에 10시에 괴산으로 출발할 때까지 06시 20분에 점검회의를 하고 쭉 도청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판단하고 있고 정의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에 그럼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한 07시 40분에 도청에서 나가서 환복했다 환복하러 집에 갔다 그러니까 환복하는데 무슨 2시간이나 걸립니까 네 이분 옥산에서 오송 가는 거 10분이면 늦어도 10분이면 가는 거리도 1시간 20분 걸려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식당에는 들어갔으나 밥 숟가락을 놓고 바로 옥산으로 오송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1시간 20분 뒤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식당에 머문 시간이 절대 안 머물렀대요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10분 거리를 1시간 20분에 걸쳐서 간단 말이에요 해명이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한다거나 보다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무슨 기자한테 고소하고 기사를 고소하고 말하죠 김영환 지사가 보기에 김남균 기자와 충북인 뉴스는 공산당 기관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김정은이 엄청 짜증 날 것 같아요 남한의 공산당 언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고 얘기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국면이다 그런 장면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버스 기사를 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농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번에도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하고 말하는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기타 등등등 이게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는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실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수사 정보를 취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버스가 최근 이런 의문을 풀어줄 만한 정황을 확인했는데 한 장관이 검찰 구성원들만 구성원만 사용하는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신저가 있더라고요 이프로스라고 여기 메신저에 최근까지 접속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한 장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장관의 이프로스 지휘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보니까 사용자 범위를 검찰 구성원 사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한 장관은 지금 5월 15일에 검사 사직서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 검찰들이 이 메신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검사 출신이어도 금융위 금감원 등 외부기관에 파견이 나간 경우에도 수사정보 유출들을 우려해 가지고 여기 메신저는 사용을 제외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가 자기가 좀 이프로스 사용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정부 유출 등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설치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법무부 측에서는 검찰 내부항 이프로스를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제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은혜 의원권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개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를 밝혀주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 짚고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프로스 아이디는 법무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었다 다 발급받았다 이전 법무부 장관도 발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로그인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로그인은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 로그인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번 이프로스에 그럼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 앉는 순간 항상 이프로스에 접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동 로그인 이프로스에 접속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이프로스 아이디 갖고 있으셨어요 적어도 한 분은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적어도 한 분은 나는 이프로스 아이디를 받은 적이 없다 법무부 아이디만 받았지 이프로스 아이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들에게 모두가 발급됐던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적어도 한 명은 안 받았다 법무부 메신저 아이디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게만 이게 제공이 된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만약 그게 관행적으로 제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 메신저입니다 그런 메신저고 그 안에서 이런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검소 안박법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 얘기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프로스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론의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에 접속한 사실을 검찰들이 안다면 그 이프로스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걸 지어버리면 또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거기 로그아웃에 있으면 야 보고 있다 보고 있어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맞는 거죠 전공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변소속 이창민 변호사 법무부의 최근 수사정책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